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경북의 아파트 가격은 0.03%포인트 오르면서 8월 초 0.09%포인트가 올랐던 것에 비해서 상승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전세 가격의 경우 0.04%포인트 오르면서 경산과 구미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안동과 영주 등 북부지역에서는 매매 전세 모두 보합세를 보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신중하게 매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.